아침부터 시작된 건가? YES YES 뜯어봐 안녕 안녕하세요 비리시입니다 오늘은 3일째되는 거예요 맞아요 벌써 3일째네요 저희 어제 잘 잤어요? 네 잘 잤어요 너무 잘 잤어요 네 저희 일어나서 아메리카노도 먹고 맥모닝도 먹고 좀 전에는 저희가 이것도 이거 뭐지? 인형탈도 썼잖아요 맞아요 너무 잘 어울렸어요 지금은 어딘가요? 여기는 감귤 박물관에 와있는데 맞아요 되게 커요 그래서 여기는 감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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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물관 맞습니다 여기 이제 입구예요 이제 들어갈 거예요 감귤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한 번도 제주도에 오면서 감귤 박물관에 와 본 적이 없잖아요 감귤을 따 본 적은 있어도 감귤 역사를 한번 보러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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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이스크림 너무 먹고 싶어요 어? 가자 아이스크림 있을 것 같아요 가봅시다 제가 들어도 돼요?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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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지막에 9대 어?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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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밧대 한번 신밧대 한번 신밧대 한번 신밧대 한번 먹어보게 한다 어? 없어 없어 여기 이렇게 여기 어? 이게 뭐야? 감귤 재배 역사 여러분 감귤 재배 역사입니다 여전히 이거 그거 안 돼? 돌리는 거? 이거 지금 좀 이상한 거 이거 언니한테 만약에 누가 찍어줬으면 이거 이게 너무 들고 다니니까 무거워가지고 맛있다 진짜 무거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새로운 귤 음식이 많겠군요 귤 음식이요? 여기는 음식이라기보다는 귤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그냥 귤 박물관 제주감귤의 발전 과정이라고 네 스탄다 영구점 제주행 저 지금 수소에 들고 있는 거 뭐죠? 핫텍이에요 네? 어디세요? 끝 웨이귤룰 우술에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빡이 웨이귤, 금귤, 동경귤 우리가 먹는 게 뭐야? 마이쥬, 감자 이거 먹는 거 아니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돌리지? 어딘야 분들이 금귤이랑 유자밖에 모르는 것 같아 난 나머지 하나도 뭐가 문제가 없어 여러분 뭘 아시나요? 안 보이네 생긴 건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 유자 유자 그래 유자만 알 유자 땡깡 땡깡 우와 성들 엄청 귀여워 진짜 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귤이에요 지갑 어? 샘은 지갑 많이 하죠 거긴 오늘도 따뜻하니? 동의? 어? 동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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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감 해야지 인정 보감 여기 있어요 한의학 관점에서 본 감귤은? 동이? 어 고가 여기는 오늘도 따뜻합니다 제주도는 오늘도 따뜻합니다 어디요? 우와! 이게 귤이네요 천혜양! 이것도 저 천혜양 좋아해요 야 이게 귤이라는 게 너무 신나 천혜양 맛있지 저 천혜양 좋아해요 천혜양 한 박스 빨리 사주세요 나도 천혜양 좋아 한 박스 사줘 유정아 알았어 넌 지금 시켜줄게 알았어 주소 보낼게 나 한라봉도 좋아해 싫어 이건 너무 귀엽다 문단 너무 좋다 여기는 강길 강물관이에요 여기 문단이다 너 친구다야 문단 야 새독가 네 친구다 거꾸로 못 돌려? 어떻게 돌리는지 몰라요 저 잠깐만 문단 문단이래요 문단이래요 됐다 내가 찍어줄게 응응응응 어? 맷둘에 맷둘에 보이는 걸 어휘라 그래요 어휘가 없네? 어휘가 없네? 어휘가 없네? 와 이거 화질 진짜 너무 좋다 어휘가 없네? 뭐야? 뭐야 이거? 이거 눌러야 되나봐 아아 어휘가 없네 아직 안 되는 거 같아요 뭐야? 세영아 세영아 왜 죽겠어 야 세영아 세영아 여깄어 야 유정아 너 왜 여기 있어? 세영아 유정아 너 왜 여기 있어? 아 씨 진짜 아유... 내가 좀 보여줄게 이거 뭐지? 이거 뭐지? 향 나는 거 있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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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향이 나 오우씨 깜짝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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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신기하다 여러분 이게 보면은요 향을 이렇게 긴장하나 불면증 감기 어머 냄새 너무 좋다 빨리 우리 애들 따라가야겠어요 빨리 우리 애들 따라가야겠어요 자 뛰지 마 아 우와 뭐에요? 어 어 여기서요? 우와 우와 헐 못 만들었대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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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아야 귀찮아 저희 쿠키가 맞는 거예요? 과즐채하구나 과즐채하구나 재밌겠다 감격쿠키 맛있겠다 틀로 찍었는데 아 문유정 아 뭐야 문유정같아 강세영 기파리 아 문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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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아기자기하게 귤에 대해서 많이 어필해놨다 여기 되게 문유가 어떻게 되었네 난이 보고 있나요? 이 아침부터 되게 많이 보시는구나 이거 왜 초점이 안 맞죠? 왜요? 몰라 세바 효과? 그니까 효이 보고 싶은데 안된다 아 진짜 세용아 왜 여기 있어 세용아 너 왜 여기 있냐 세용아 세용이예요 세용이예요 유정이 여기 있어요 여보세요 유정이 여기 여드름 같은 거 문유정이에요 세용이 눈살이 세용이예요 세용이 눈살이 세용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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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되게 무겁구나 네 네 네 중3대 나들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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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요 제게 밥, 밥, 카페에서 우리에게 올라갈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해줘주시겠어요? 양인서 양인서 인서요? 네 축구 좋아해요 진짜요? 제가 카메라만 없었어도 진짜 야 멘트는 먹어 축구를 좋아하는데 공부 열심히 하라고 노력해주세요 모든 어르신 어른들은 다른 분들한테 공부를 열심히 해달라는 멘트를 모르겠어요 축구 축구왕이 되네요 네 축구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찍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찍을까요? 네 네 네 아 이거 너무 차리나서 어떡해요 아 네 분이 멤버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층으로 갈까요? 네 여기서 봐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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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우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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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 유져가 괜히 봐 우측구 오른다리로만 우측구 우측이나 오른다리 없어 우측구 우측구 저인가 아 이쪽인가 이쪽이네요 저희도 재염하러 간대 만가 누가 우측구 우측구 우와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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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냐? 어, 너야. 누구 목소리가 이렇게 존나 했더니? 김현정 목소리였잖아? 나 또 인스타 해야 되니까 더 이상 사진 찍어야 되니까. 여기 대박이에요. 아, 대박 이런 말. 왜 카메라가 안되지? 안 예쁘게 나와서 찍혔어요. 아, 예뻐요. 아니, 근데 너무 역광이어서 지금. 근데 너무 안 쓰ic妙이 안 돼? 알겠구나. 해요, 저는 이렇게 쓸데없는 나의 촬영. 아, 나는 할라봉 채 먹어볼래. 한참을 잘 먹는다. 괜찮은데? 자 감귤 용감소 한라봉 스무디 우리 한라봉 스무디 하나 나 한라봉 차 한라봉 차 어떤가? 저는 따뜻한거에요 차는 따뜻한거에요 너무 맛있다 아까 이거 이거 얼굴 너무 예쁘다 이거 얼굴 너무 예쁘다 좋아요 댓글 보면서 졸려요? 네 졸으셨어요? 이거 좌우가 좀 못 먹을거에요 못 먹을거에요 한라봉 스무디 한라봉 스무디 두개 두개라면요 호영이는 아메리카노요 한라봉 차 한라봉 차 한라봉 차 아 그래요?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하면 좌우던건데 어머 여기 나오면 안되나 원래 저렇게 이거 저쪽이 나오는데 어허 어떻게 발 나오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하하하 자 이거 세팅이랑 맞고 사진 한 번 찍을게요 오 어 네 아 사진이야? 너무 예쁘다 이거 이거 봐봐 신발이 있네 아까 진짜 내 얼굴? 우리 스태프한테 아 문희정 손 닫아 치워 아 자 피하고 요즘 인스타그램은 손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손으로 바꾸자 그 옆에 게 뭐예요? 이거는 브라운에 브라운에? 아 미안 미안 저 잠시 세팅 좀 하겠습니다 저 잠시 사진 좀 찍겠습니다 이렇게 할게 아니요 미안 고지박불이 있네 야 뭐야 누가 이렇게 먹어 어 이렇게 맛있을 거 같은데 야 누가 이렇게 먹으려고 누가 이렇게 먹어? 주우시냐? 누가 이렇게 주우시냐? 누가 이렇게 주우시냐? 다 먹고 싶다 뭐 다 먹고 싶다 뭐 네? 되게 예쁘다 이거 주세요 아 네 씨 보셨죠? 네 보셨어? 이제 먹어달래요 먹어도 돼요?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럼 그냥 세팅만 할게요 세팅만 할게요 안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반대로 돼가지고 카메라 쪽으로 카메라가 잘해 보다 이렇게 코코 맛있겠다 양이 나 양 나 이거 빨리 이 위에니 귤을 빨리 떠받아 보고 싶어 차아 음식 영정상증으로 이거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줘가 잘 먹겠습니다. 이게 진짜 맛있다 이게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이것도 맛있어 이게 다 맛있데? 언니가 이거 먹을 거야 이것도 맛있는데 이게 진짜 고거 같아 오버튼 맛 그냥 초콜릿을 해보시면 안 돼 맞아요 완전 맛있어 참 너무 착해 감사합니다 엄청 달아요 너무 맛있어 이거 보고 보지? 댓글 보는 거예요 아 댓글 보는 거야? 아 댓글 또 안 올라와? 올라와요 아니 아니 올라오는데 이걸로 찍고 있어가지고 한 입씩 밖에 안 보여 제가 애말로 하면 소음이 돼 대답을 네가 해줘야 될 것 같아 음 정말 안 맞아요 네 대답하니까 대답하겠지만 괜찮은데 너가 더 나쁘지 네 맛있다 네 맛있어요? 완전 맛있어요 태아씨가 저한테 한 입을 줬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인터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인터뷰를 해드릴게요 맛이 어때요? 진짜 진짜 브라운은 약간 아이스크림 꼭 맛있다니까 이렇게 그리고 약간 브라운 같은 느낌으로 초콜릿 같은 느낌으로 근데 정당한 브라우니에요 왜냐면 병과류가 들어가 있거든요 응 그래서 되게 브라우니처럼 쫀득쫀득하고 밝고 아침에 먹으면 데이프 오늘 너무 이쁘대요 거짓말이에요 노래 minutos 노래 세월이 때문에 목소리가 잘 안 들린대요. 아니 노래 좋으니까 소리 유지하는 걸로. 조금. 어머. 어머. 핸드폰 빌려줘요. 댓글 보고. 못 자른다. 이거 뭐예요? 뭐요? 이거요? 우리 뭘 봐라? 사실 제가 주문한 게 아니고. 뭐더라? 뭔지 물어봐서. 에이드 같은데. 감귤 스무딩. 뭐지? 감귤. 한라봉 스무딩인 것 같아요. 이게 감귤 요거트 스무딩이라서 요거트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이거 한라봉 에이드인 것 같아요. 깔라만 시간에 에이드를요. 에이드를요. 여배하면 여배 맛이 달라요. 스타일이 다 틀어오는 것 같아요. 이거 내가 먹는데. 네. 풀려요. 어. 맛이 약간 달라요. 이거 왜 남겨서. 공유. 근데. 음. 이만한 애 음식 번째. 아. 다. 진영아. 잘 안 부어 잘 안 부어. 어? 너무 잘한다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언니가 너무 가까이 맞먹어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이거 드라이크다 아니야 아니야 이거 배꼽 같아 여기는 감귤 박물관입니다 3층에 카페가 생겼어요 2층에 2층에 카페가 생겼다 찍어줬다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둘이 같이 나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빨이 큰 거 없어? 꽂아 좋아 뜨거다 뜨거다 연준이가 정말 잘한다 나 아까.. 차연이 잠성된 느낌 너무 불러 아니 아니 갑자기 갑자기 나한테 차연이 수고하네 차연이 수고하네 차연이 수고하네 차연이 수고하네 차연이 수고하니 차연이 수고하니 차연이 수고하니 막힌거에요 막힌거에요 역사는 어린같은거 탄라봉 탄라봉 아이스크림이 이런거 이거보다 약간 더 그것도 만난것과 혁명이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여기도 여자들이 너무 좋아하고 맞아 제가 찍을까요? 셀카모드도 이렇게 아시는것도 많고 차연아 일로와 하트 잘 보이시나요? 너가 들려? 아이고 죄송해요 눈이 안좋아서 댓글이 잘 안보여요 댓글이 되게 작아 여기도 이렇게 배전시켜놓을 수 있는거 세영이 코 고음쳐보기 좋은 방법이 있을거 같다 야 대박이야 저거 안보여요 제가 근데 오른쪽으로 어떻게 두기라고 여러분들 지금 뭐하고 계신가요? 댓글 물어보기만 하고 댓글 하면서도 안보이네 일단 얼굴 자체도 보이지 않아 괜찮아요 짠 짠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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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이건 왜 이렇게 생겼어? 이건 왜 이렇게 생겼어? 제가 내 손가락이 있네 귀여워 귀여워 여기 잘나간다 유정 이거 볼 수 있어 유정아 나 좀 사줘 봐봐 유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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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유 유유 아, 진짜? 아, 진짜? 부정이 유모 실화냐? 덜덜덜 네, 그렇게 실화 아니에요 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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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워놓을까? 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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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워놓을까? BS BS 비워놓을까? 비비기 바밤바 바밤바고 오직고요 고고고 불량이 힘들어 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 고고고고 고고고고 고고고 비비기 바밤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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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가 바보가 비구이 부정이 유모 심하면 덜덜 레알 팩트 바밤바고 바밤바고 너무 맛있다 어떡해? 큰일났어 티난다봐 우리 정신때문에 초고먹는거 초고놨나봐 저는 정신을 상관하지 않는데 아, 반박불가 아, 반박불가해? 반박불가해? 진짜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나 왜 열려야 됐지? 야, 맛있어. 야, 맛있어. 아, 언니. 나도 한참 찍자. 아, 저는 이것도 찍어줬다고. 아, 이거 이거 잘 올려야겠다. 야, 잘 찍었지? 네, 너무 잘 찍은 거 같아요. 내가 귀엽게도 찍고 그렇게도 찍은 거야. 아, 너무 맛있어. 아, 눈부시다. 공유쟁이 먹는 거고요. 아, 예. 사악. 댓글. 365도 오브카메라. 365도. 미안해요. 괜찮아요. 우리 나가서 산책. 약간 달라요. 달랑. 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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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헤어 선생님과 메이크업 선생님이에요. 뒷모습만 그럼 저기는 저희 매니저 오빠에요 우리 매니저 언니 말린 감시 짜증나 왜 저래 너무 재밌어 한 번만 잡아줘 잠깐만 유정아 아 왜 나 찍어주고 싶어 아 눈부셔 아 눈이 안 떠져 데리고 있는거죠 아직 여러분 여기 뷰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보세요 저 멀리 바다도 보이고요 옆에 에코가든도 있고 근데 제가 사실 다른 멤버들은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자느라 근데 저는 약간 졸면서 봤는데 여기까지 오는 길이 너무 예뻐요 제가 그 찍어놨는데 좀 이따가 만약에 올릴 수 있으면 올려보도록 할게요 되게 예뻤어요 근데 길이 약간 꼬불꼬불하긴 하지만 정말 예뻤고 이렇게 한 바다도 너무 예쁘잖아요 제주도는 이렇게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고 바람도 좋고 맛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저희 베리부시 사랑하는 곳입니다 제주도 그리고 여기서 웨딩촬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여기 말고 어제 웨딩촬영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진짜 웨딩촬영은 1년이 된다고요 살면서 한 번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주도까지 와서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쁜 제주도가 문효정이 자꾸 저 따라다녀요 야 야 야 야 야 야 나 진짜 여기 마사지 받아서 어제 아퍼 넌 여기가 아프니? 어 난 팔이 아파 진짜 아파 아 여기가 왜 이렇게 아프지? 눈이 너무 무거워 어제 우리 마사지 받으러 갔다 왔어요 태혜이가 자꾸 이거 빼래요 아 얘 자꾸 고무소에 끼고 다녀 이거 머리 묶을 수도 있잖아 안 묶지 않아 내 몸을 본 적이 없는데 아 어쨌든 묶었어 언제 뻥치고 있어 다들 아프네 어 아프다고? 아 이쁜애로 봤어? 어 다들 이쁜애로 봤는데 진짜로 역시 공주병 세영이 당연하지 말기야 나 너 머리 예쁘데 머리야? 응 예쁜 선생님이 해주셨을 때 맞아 어 나도 어제 그렇게 얘기했어 네 내 머리 약간 거두치고 어? 잠깐만 유정이 셀카 좀 찍어줘 볼게요 쭈언니 이거 찍고 갈까요? 이거 찍고 갈까요? 아 그래요 양쭈언니 이거 한 번만 응? 아 응 집이 너무 많네 어 잠시만 여기 앉아있는 거 한 번 서있는 거 한 번 두 번가 응 왜 멈췄을까요? 응 팔 예수아 아 깊겠다 너 영랑 멈춘 거 멈췄죠 하나 둘 둘 셋 이거 어떻게 다운된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다운된 거 같아